워프 편지를 보냈대 형제한테 뭔가 이상한 마킹에 대한 참고할만한 뭐 조사 수사 이런걸 보냈기 위해서? 스트레인지 템플 오호 네 고런거 네 이제 셔럭검지로서 뭔가 이제 해야되겠죠? 아이템 잠깐 보자 갖고있는 아이템은 지금 꽃이 그려져있는 박스 하나 그 다음에 성냥각 요렇게 바이올린이 여기도 한대있고 여기도 한대있고 두대였구나 아 바이올린 난 한대인줄 알았는데 두대네요 어 뭘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아 분석이 안끝났대 분석해야되나보다 허허허 요 성냥값을 분석을 하는거겠죠 현미경을 일단 보면 되지 않을까 어? 아니야 현미경이 아니면 성냥값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여기다 성냥값을 올려? 아니잖아 어 오호 아니 분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데? 지금 가지고 있는건 성냥값 성냥값 밖에 없어요 칼로 이걸 찢어? 아 하얀색 파우더가 나왔다 오케이 알겠어 요거를 바로 여기다 올려서 어? 아니야 선미경으로 먼저 봐야되는구나 핀셋으로 그렇지 찾았네 어 굉장히 고운 파우더래요 이거는 아까 독성 성분이 들어있던 그 알개니랑 되게 흡사하죠 그러면 요 성분은 가열해야되지 않고 물러내자 여기다가 불 한번 지펴주고 아 불 지피기 전에 아 그냥 불만 지펴도 되는구나 냄새만 맡아도 얘가 모르핀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어 모르핀이랑 오핀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네 둘다 독성 성분이죠 아 굳이 물에 녹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최첨단 원심분리기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이 물질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마약이라는 성분이라는 거죠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해 영국에 마약 하는 사람들이 만들기에는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대 너무 고농충이라는 거죠 음 물론 다행이라면 오피아 무급용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그 안에는 뭘 뭘 뭘 갑자기 나왔나? 특별한 의학적인 이런게 있냐?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네 빨리 항구로 가서 수사를 해야 돼 차를 마실 시간도 없단 말인가 홈즈 알겠네 일단 항구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? 항구에 가야되서 항구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일단 가지고 있는 아이템부터 아이템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이프 하나밖에 없는데? 일단 말좀 걸어보면은 어 그렇지 이벤트가 있네요 뭐 찾냐 이거죠? 커스텀 에이전트 베도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에도스 여기 문 들어갈 수 있나 이제? 뭐 들어가고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거 맞죠? 여기 근처에 여기 근처에 아마 이런게 있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 어 커스텀 에이전트 여기 이거 물어봤던거죠 그렇지 그렇지 오 켈리 더 차일드 캠임 아이가 도착했고 아이가 산드라는 생일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한테 아빠가 돼달라고 부탁했다 보트는 깨끗했다 너는 쉽게 레지스터 뭐 등록을 가까운 곳에서 등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로 오 어딘가에 뭐가 있다는거죠? 이게 레지스터 등록부 오허 뭐가 이벤트가 떴네요 자 가봅시다 여기서 기억나나요?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고민했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였지? 16번 창고가 나타났어 갑자기 바로 가야죠 팩토리 클로스 팩토리 클로스 16번 창고가 문이 닫혀있다 이거죠 쓰읍..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나? 아 발자국 어 뭔가 발자국이 있어요 16번 창고에 관련된 웬 열쇠? 여기 열쇠 아니에요? 나이스 열쇠 발견 발자국인데 요 징 자국이 있네요 일단 길이 좀 재보죠 세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키 200... 아 발사이즈 250에서 60 사이의 그 사람 이건 좀 이건 좀 큰데요 한 사람인가? 두 사람인가 오케 어...ン 왜 뭐야 더 있어 단서가 단서가 더있네요 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사이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돋보기로 찍어도 그닥 오른쪽 신발이 네일이네 미치하게 나간거죠 오른쪽 신발이 나간거죠 좋았어 응 오케이 추적해보자 뭐가 있을거야 후레쉬 없나 아 열쇠 맞아 요 발자국을 추적해서 나오는 창고에 문을 열쇠로 열면 되는 아 맞아 그거야 계단으로 내려가서 쭉 여기 아까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 바로 여기야 탭이 있대 블랙 에델바이스 1896년 아주 좋군 일단 베이커가로 돌아와서 분석을 좀 더 해보는걸로 마이크로프트 마이크로프트 어떤 단어를 받았냐 이거죠 마이크로프트가 아마 셜록홈즈 형 인거 같은데 형한테 뭔가 의뢰했었죠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맞지 맞지 마이 맞죠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이 셜록홈즈 형이죠 이 사람한테 뭔가 의뢰를 했던거지 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노스우드 에이전시는 보스턴 메사추세스에 기초를 하고 있고 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뢰받는 투자 기업이래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세계에서 투자하는거 뭔가 보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은 스페셜리스트 로써 간주되어 지는데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미싱 피플을 찾는 일이거나 어떤 예술적인 일 뭐 이런거를 찾는 쪽에 뭘로 특별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있다고? 그들은 솔리드 립스 어 굉장히 명성이 있구요 하지만 굉장히 뛰어난 기록들 성공의 아 명성도 있고 굉장히 성공의 결과에 뛰어난 기록들도 가지고 있고 에이머스 콜비는 어 유럽 쪽에서 고용된 거기 사람이고 에즈 원 오브 데어 어퍼라이티브 어 유럽 쪽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 투자 기업의 직원인가봐요 유럽 지사에서 일하는 불행이도 그의 최근에 디테일 요런 케이스들은 컨피덴셜 신뢰할만하다고 지금까지는 어 어떤 대략적인 대략적인 그 캐릭터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포함하고 대략적인 추측 같은데 자세한 내용이 없네 어쨌든 어쨌든 미국에 있는 어떤 투자 그룹의 어 직원인데 여기 유럽 쪽에 직원이라는 건 알았네 그럼 미국 쪽이랑 상관이 있겠지? 요 이 기업이랑 상관이 있겠네 조화 조화 11번 천코드 그러고 보니까 이 게임은 모든 멘트에 성우가 다 있네요 이 셜록홈즈의 목소리를 연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셜록홈즈의 유언에서의 목소리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너의 인베스티게이션 투자를 계속 어디에서 당신의 수사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되는가 에델바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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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아닌가요? 어 다시 오오오오 과연 셜록홈즈는 어디로 가서 게임을 계속할지 다음번에 계속하자 네 투비 컨티뉴 아 됐다 네 이 게임 처음 보시는 분 마흔 말도 안 돼 아까 화면이 깜빡거렸어요 그거는 네 요즘에 아프리카 월드컵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잠깐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나 맵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네 설명해줄게요 요 지금 어저께 플레이했던 얘기까지 설명해줄게요 음 아 뭘 보고 설명을 해줘야되나 그림 보고 설명해주는 게 제일 낫겠다 어 1894년 네 호해가 하나 떨어지죠 호해라는 거는 이제 일반 신문 말고 갑자기 뭔가 사건이 큰 게 터졌을 때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되는 뭐 그런 얘기죠 하나죠 호해가 이렇게 돌았는데 이 호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 여기 없네 어쨌든 어떤 공주가 공주가 살해를 당했대요 그래서 공주가 살해를 당하고 어떤 군인 장교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어떤 마오리족의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걔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야 오 그래서 자기가 부리던 이제 뭐 뭐라 그러죠 시종? 뭐 노예? 뭐 그런 얘기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제 사설탄정이랑 경찰들을 불러가지고 걔를 좀 찾아달라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와있고요 그래서 이제 셜록홈즈가 거기에 이제 의뢰가 돼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건을 캐면 캘수록 뭔가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막 헷갈리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술집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고 항구 근처에 가가지고 왜냐면 항구에 갔던 이유가 그 잃어버려 그 사라진 그 아이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걔가 몇 달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영국에 온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왜 영국에 왔으면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항구에 가게 된 거예요 항구에서 요런 마크를 찾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마크를 힌트로 어떤 지하 창고 밑에 쪽에 어떤 무덤 같은 데 들어가게 됐는데 무덤에 왠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의 주인이 시체의 정체가 바로 아모스 콜비라는 사람인데 이 아모스 콜비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여긴 영국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투자 회사가 있는데 이 투자 회사의 유럽지사의 직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이제 시체가 이렇게 그리고 되게 징그러웠던 거는 그 시체 배 안에서 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 시체를 뜯어먹고 있었다는 것이지 엄청 징그러웠어요 이 게임은 셜록홈즈의 유언 약간 해보셨던 분이라면 그 처음에 셜록홈즈의 유언 처음에 나오면 거기 목사님 주교님이 그 시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이번에도 연출이 됐고요 참고로 셜록홈즈의 유언은 이 셜록홈즈 시리즈 중에서 약간 약간 대중성을 띈 게임이에요 원래 요 프로그 회사 프로그웨어 요 게임회사에서 나오는 셜록홈즈 시리즈는 굉장히 매니아틱한 게임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셜록홈즈의 유언 때 약간 대중성을 갖게 됐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건 굉장히 매니아틱한 게임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의 여권을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여권을 발견을 하고 그 지하로 들어갔는데 거기 시체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요런 그림에 어 성냥각 뭐 이런 거를 발견을 하게 된 거야 이런 성냥각 같은 거를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블랙 에델바이스 에델바이스 라고 불리는 에델바이스가 원래 어디죠? 독일인가? 오스트리아인가? 옛날에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도레미 도는 도 예도 라지 레는 레몬 주스 레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나왔던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 에델바이스라는 노래를 불렀었죠 에델바이스가 무슨 오스트리아? 아 오스트리아야? 어쨌든 네 오스트리아로 가야되나 그러면 그래서 이 에델바이스 요 성냥각을 힌트로 해가지고 우리를 우리가 어디로 가서 수사를 해야되냐 요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거죠 어 이해됐죠? 그래서 우리가 수사를 어디가서 계속 해야될건가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한번 쳐볼까? 오스.. 트..리아 에델바이스니까 좋은 시도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일단 오스트리아는 아니네 오스트리아 아니고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거는 네 왜그런지 알겠어요 화면이 깜빡깜빡거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제가 전체 화면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네 아 에델바이스는 스위스에요? 그러면 스위스 좋아 오 대박 물론 스위스라네 이야 대단하신대요 대단하신대요 이야 셜록홈즈 매니아 셜록키안답다 역시 네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죠 블랙 에델바이스 블랙 에델바이스 라는 어떤 학원 같은 데를 한번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스위스에 있으니까 아마 스위스로 가게 되는 거겠죠? 맨날 서두르러 여기서 왈스는 거의 마당새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죠 기차 타고 스위스로 갑니다 그 꽃보다 할배 보니까 스위스 물가 장면 아니던데 엄청 비싸던데요 아 나도 이런 기차 한번 타보고 싶다 얼굴에 못생김이 붙었다고? 하하하 누구야? 왈스는요? 아니면 천록홈즈가 스위스 물가가 비싸가지고 독일에서 공급해요 독일에서 공급해요 독일이 뭔가 공업이 발달해서 대량 생산이 좀 많이 가능하죠 스위스는 거의 다 관광으로 돈 벌지 않나요? 요 지금 히드라 같이 생긴 석상이 우리 지하에서 발견된 석상이에요 여기서 이 정도 외모에서 6년 뒤가 되면은 셜록홈즈의 유언에서 조금 잘생겨지고요 2014년 올해 나오는 셜록홈즈 시리즈에 셜록홈즈 되게 잘생겼던데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이미지가 아니야 완전 퀄리티 완전 쩔어요 이번에 나오는 올해 나오는 거 나 지금 완전 기대돼 왓슨 입만 움직여 얼굴 근육 하나도 안 움직여 지금 왓슨이랑 거의 가가지고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거죠 왓슨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 이러고 다 설명해주고 자기는 딴 데 가 있겠다 뭐 요거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왓슨으로 플레이하게 되겠죠 아 스위스 한번 가보고 싶다 여기 자연청정구역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알프스 소녀 네 스위슬랜드 여기 이제 블랙 에델바이스라는 데가 하나의 기관인가봐요 인스티트 인스티튬트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에서 요 인스티튜트란 단어를 많이 쓰던데 그냥 기관이라고 보면 좋은 거 같아요 아 여름에 스위스 계획하고 있다고요? 어 부럽네요 잘 다녀와요 왓은 안 움직이고 마취만 움직여 허허 2006년에 그래핀 여긴거죠 이거 CD 산거냐구요? 아니요 스팀 아까 스팀 로그인하는거 못봤어요? 여긴가보다 블랙 에델바이스 들어가보죠 이야..이 바닥에 깐 돌봐 어떻게 여기서 들어가보죠 여기 있군 들어가보죠 이 게임은 시점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도 플레이할 수 있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바꿔 바꿔 이렇게 3인칭으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거 게임은 이제 셜록홈즈 게임 치고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 중에 하나에요 물론 잭 더 리퍼가 인기가 많았지만 셜록홈즈의 유언 물론 한국에서는 셜록홈즈의 유언부터 인기가 있었구요 그 이전에 잭 더 리퍼랑 더 디 웨이큰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대요 이봐요 드로시어 독일어스겠죠? 스위스니까? 어 독일어스네 프랑켄뮬러? 어린데로? 스포츠